워크북 그 말은 수다야 수다야 할인이 듣고 말해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수다 수다 니트 고깐 수다 자 문등하라깐도 들어보세요 듣고 말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이에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양말아 너머로 사뚜 두아띠가 띠 안따라 너머로 사뚜 두아띠 너머로 사뚜 너머로 사뚜 어 지연 삼아 다니엘 다니엘 그죠 자 띠고띠띠 아래 끝까지 해봅시다 안일사 돌려요 듣고 말해봐요 듣고 말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 네 다음 아실까 다음 아실까 저는 다니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이에요 안녕하세요 자필아 저는 영국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사람이에요.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렇죠 잘했어요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아사코는 일본 사람이에요 아사코는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사야오랑 인도네시아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아사코는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아스카에요 그렇죠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아스카에요 다음 아사코는 일본 사람이에요 아사코는 일본 사람이에요 아사코는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자 다음 노모로띠가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자 보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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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사마뜨만 뜨만야 노모로 사또 노모로두아디 또꼬 자 밝이 마라 버릴살라만 자 디 뚫레스 자 디이시둘루야 먼저 써보세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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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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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스카 1번 또 모르는 사또 안녕 응 안녕 잘했어요 자, 너머로 도와 시아빠 마오 안녕 가세요 안녕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자, 이코드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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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읽고 써봐요 뭔봤자 다 운리스 버릇다 마이니 니차 리사 랑크드와 아즈카 디바짜 디아르티깐 안녕하세요 제이슨이에요 할로, 제가 제이슨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아메리카 저는 학생이에요 제가 서로 노래 음 안녕하세요 김소미에요 할로, 제가 김소미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아메리카 저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서랑그룹 그렇죠 따라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이슨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슨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수미에요 안녕하세요 김수미에요 안녕하세요 김수미에요 저는 한국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사람이에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먼저 해보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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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님 다 했어요 아직도 다 했고 그리고 자필아, 리사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네 자 노무로 사또 자 자필아 제이쉰는 미국사람이예요 네 제이쉰는 미국사람이예요 아 노무로 사또 맞는 곳을 찾아 연구해 보세요 자필아 제이슨은 미국사람이예요 네 제이슨은 미국사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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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볼래? сон은 미국사람이예요 제이슨은 미국사람이예요 제이슨은 미국사람이예요 Group사 200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아즈카 먼저 해보세요. 자, 소개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즈카에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휴, 잘했어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아즈카. 다음, 누구 해볼래요? 자, 아즈카. 자, 아즈카. 자, 아즈카.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아, 대학생이에요? 특정이라고 합니다. 번호 특정입니다. 만나서? 어, 만나서 반가워요. 그렇죠.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요, 잘했어요. 다음 자필아. 안녕하세요 제피라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 잘했어 회사원이에요. 잘했어요. I'm not sure if you have one with your Korean member. 나중에 선생님을 소개해 줄게요 선생님을 먹는 from Korea to pay attention. 자 다음 밥들라빵 해봅시다. 팔과 아스카 주둘 기니디 받자. 우리 동생이에요. 아르띠냐? 그녀들 아디쿠. 그렇죠. 이니 아디쿠. 알겠죠? 아르띠냐쿠. 자 봅시다. 자 민수. 아니사. 선생님 자피라. 아즈카. 아르티카. 해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르티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직 아르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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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播 unity 담섬이. инеاط으로 인사님 수요. 아르티카. 아니요. 아니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가idad. 친구가. 친구가. Alz Pixie가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아니요 bukan ini bukan adik saya tapi eh bukan teman saya tapi adik saya 아 반가워요 다음을 만나요 아 senang bertemu denganmu sampai bertemu lagi 그렇죠 sampai jumpa lagi sampai jumpa nanti 다음에 만나요 잘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좁아 문등 아랫간 팔과 우리 동생 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수 친구예요 아니요 친구가 아니에요 동생 이에요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다음에 만나요 반가워요 다음에 만나요 자 디 꾸띠 따라해 보세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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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과 우리 동생이에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수 친구예요. 민수 친구예요. 아니요.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아,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자, 반자 삼아삼아임. 같이 읽어보세요. 8과 우리 동생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수 친구예요. 아니요. 친구가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아, 반가워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봅시다. 배워봐요. 어휘. 자, 고사 깠다. 자, 가족. 그루라가. 아, 그루라가. 그렇죠. 가족. 가족. 아, 그루라가. 자, 이리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Safira.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 ibu. 아버지. ayah. sociale. kakak perempuan dari sodara laki-laki. unanim thigh. nenek. 바보지. kakek. Jung, kakak. laki-laki dari adik laki-laki. 아띠랑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형 나 나 여동생 여동생 좋아요 잘했어요 다음은 아즈카 바보 fruits 할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오 heal Kenny 어머니 kalau yang manggil adik perempuan опa kalau yang manggil adiknya cewek Ann nam 남동생 아르티나? 아들 aki-laki saudara aki-laki 나 할머니 네네 아즈카는 언니나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언니 오빠 없어요? 없어요 동생은요? 네 동생 있어요? 네 있어요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여동생 있어요 그래요 자필아는 언니 오빠 있어요? 오빠 있어요 오빠 있어요 오빠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도 있고 그래요 아니사는요? 아니사는 오빠나 언니 있어요? 오빠 있어요 오빠 있어요 동생은요? 여동생은요? 여동생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있어요? 그래요 자 다음 봅시다 자 여기 리사 읽어보세요 열심히 우리 or 우리 이게 찝단 해 hide 우리 이렇게 기라 음 기라 북한 도라도라는 미사이야. 자, 그래서 누구? 잘 알아두세요. 누구? 시아빠. 자, 그 다음에 배워봐요 봅시다. 문법니 표현. 까다바사. 자, 예요, 예요. 네,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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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자, 왜 사용해 예요?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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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저씨 형이예요? 네 우리 형이예요 따라하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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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형이예요 네 우리 형이예요 네 우리 형이예요 네 우리 형이예요 좋아요 자 연습 라티한 보기 쫀또 자 휘람 아베 네 할머니예요 아빠가 이두 나나 네 할머니예요 야 이두 나나 사야 그렇죠 그래서 띠다하다 바침 예요 그렇죠 형 아다 바침 이예요 어머니는 띠다하다 바침 예요 네 누 구 구 띠다하다 바침 예요 저 아다 바침 이예요 띠다하다 바침 예요 띠다하다 바침 예요 자 사토 두와 띠가 뒷걸어 잠깐 둘로 자 뒷뚤러서 둘로 양이 응 그쵸 그렇지 하 장사님 되었어요 장사님 되었어요 누나 예요 아빠가 이두 누나 가깝 무 네 누나 예요 야 이두 가깝 사야 동생이예요 네 동생이예요 아드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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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니냄 잘했어요 따라하세요 선생님 다리 쫀떠 할머니예요 할머니예요 네 할머니예요 누나예요 누나예요 동생이예요 동생이예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잘했어요 다음 배워봐요 할라만 버렸군이야 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북한 버릴룩다르디끌 이 아따오가 조금로 그린 이가 아니에요 아이의 가 아니예요 아드니냐 북한 아 아니소 이가 아니예요 블라블라 이가 아니에요 부담아 자 석취 초 percent camera 파티콜 자 까빡파케이 이가 딸이앗 이니아주 어머니 가 아버지가 누나가 할머니 가 할아버지가 형이 여동생이 나는 나 삼아 가는 내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언니가 오빠가 남동생이 내가 할머니가 가방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유로 할아버지 이 이유로 할아버지 이유로 할아버지 이 이유라 할아버지 자고두 자 자기가 여기 아직까지 바짝이야 아 아 아 아니요 그렇죠. 따라하세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아니요. 여동생이 아니에요. 아니요. 동생이 아니에요. 오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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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오빠가 아니에요. 아니요. 아빠가 아니에요. 자, 보기. 라티안, 보기. 리사, 아베. 아버지예요? 그렇죠. 자, 사투두아띠가 먼저 해보세요. 네. 선생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쉽다. 네. 안희상. 1번. 형이에요? 아니요. 형이 아니에요. 한국사람이에요? 아니요. 한국사람이 아니에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곳이 선생님 따라하세요. 다리보기.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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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형이 아니에요. 형이 아니에요. 아니요. 형이 아니에요. 어머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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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니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니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니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한국사람이에요? 한국사람이에요 아니요 한국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한국사람이 아니에요 자필아는 한국사람이에요 아니요 한국사람이 아니에요 오랑 인도네시아 네 저는 오랑 인도네시아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워크북 봅시다 자 키텔리아 워크북 밥 들렀빵 우리 동생이에요 다 했어요 자 찾았어요 자 1번 누구에요 써보세요 자 뒷뚤려서 둘러 하자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여기서 보라야 깜빡이야 마시 뚫은 후산 마시 뚫은 후산 마시 뚫은 후산 그래요 그래요 음 음 음 음 선생님 다 했어요 네 선생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노무라 사또 나 그렇죠 자 2번 3번 아즈카 이니시 아빠 누구에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다음 4번 5번 자필아 누구에요 누나 여정생 그렇죠 다음 6번 7번 8번 안희사 누구에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할머니 잘했어요 자 다음 업무를 두와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실랑한 초반 릉카 빌라 벌작가판 리핫 간바르 이니 자 보기 앞에 자필아 뒤받자 디아르티칸 박챙이예요 네 박챙이예요 알았죠 알았죠 음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뒷걸음 잠깐 눌러 먼저 해보세요 자 모모로 사또 1번 자 안희사 어 어 하 하 할아버지 할아버지에요 네 우리 하루아버지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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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사다보니 하고 그 사다보니 어 그 다음 여자아보니 그렇o 다음 차km이래 미국 차함이 아니요 미국 차함이 아니요 아카끼야 아메리카 bukan dia bukan 아메리카 잘했어 다음 4번 자필아 자필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4번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예요 안 comprised 이러한 카카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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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Apakah dia orang Jepang? Bukan. Dia bukan orang Jepang. 그렇죠. 그럼 아직가 보물을 리마? 이 사람은 수미예요? 아니요. 수미 아니에요. 수미가 아니에요. 수미가 아니에요. 수미예요. 수미가 아니에요. 수미가 아니에요. 수미가 아니에요. 다 했어요. 잘했어요. 바구스 스칼리 자, 하리니 사바이디시니야 자, 베이수 속